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우로 강남 한복판과 반지하 가구들이 물에 잠기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폭우가 지금 예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대비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글쎄요라고 합니다. 사회 2부 이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난해 여름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관련된 훈련도 있었는데 좀 취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대비가 잘 되고 있던가요? 지난해 8월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압을 견디지 못해 맨홀 뚜껑이 들리자 물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뚜껑이 열린 맨홀에 보행자가 빠져 숨지기도 했는데요. 올해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는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폭우 때 일체 기능을 못했던 빗물바지도 점검 대상인데요. 지금도 보시면 빗물바지 덮개를 걷어내자 낙엽, 담배꽁초가 10c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런 빗물바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역 사거리에서는 침수 상황을 가정해 풍수의 재난훈련도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요. 강남역 인근 상인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강남역 일대는 항아리 지형으로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형 배수터널이나 펌프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왜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가 돼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취재진이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봤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난해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일가족이 참면당한 반지하 건물을 찾아갔더니 창문도 열려 있고 여전히 방치돼 있었는데요. 반지하 거주민들도 침수의 흔적을 그대로 안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침수가 걱정돼 기준품 등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 계속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반지하 침수 방지 대책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주비나 물막이판 설치 등으로 예방에는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비의 경우 소득, 주거, 가족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차피 보증금이나 이런 건 본인이 부담해서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반지하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시가 폭우 피해를 막겠다고 반지하를 다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게 서울시가 지난해 말에 나온 건데요. 이 폭우 피해 대책으로 서울시가 20년 안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기로 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1만여 호의 반지하를 서울시 등 공공기관을 통해 사들여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성적은 초라합니다. 지금까지 매입된 곳은 72호에 불과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전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매입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매입 가격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인데요. 매입 심사 과정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협의가 쉽지 않아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2부 이혜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